까마귀가 막 운다 여기가 울진 불란데입니다 나무가 다 걸렸잖아 여기 다 치워졌는데 저 옆에가 이게 개농장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저기 오늘 하나를 데리고 지금 왔어요 저기도 다 불란데도 여기가 단가보다 100마리 150마리 정도 되겠는데 개농장이 이래요 다 이득하고 이런거 얼마나 보여주면 안되나 좀 슬픈데 특징은 좀 얘기해주세요 얘는 백구거든요 백구인데 뭐 사람을 좀 좋아하고 입질은 안하고 지금은 에너지가 활달해서 다 흩뿌려놓긴하지만 야 이것도 이하이가 아는거야? 아니 아니요 밥과 물을 매우 깨끗이 먹고 되게 깔끔해 나이는 개농장에 있는게 보통 한 손이 넘지 않는다고 오케이 오케이 얘같은 경우는 지금 심도믹스나 시바믹스로 사람을 잘 따르고요 조금 경계하긴 하는데 쿠싱이 있네요 맞다 되게 착합니다 아프네 끝방에 있던 애는 같고 얘는? 얘는 지금 피부병에는? 네 입양간거에요? 아니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있어요 주인이 있는거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저희가 데리고 있는거에요 아아 얘들도? 얘들은 입양갖고? 입양갖고? 얘는? 얘는 얘도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게 밥과 물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요 아아 아이구야 얘는? 얘네 둘이 여기에서 제일 에너지가 없어서 만약에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어서 얘가 산책자라고 하셔야 될거 같아요 되게 확단하네요 얘가 암놈이죠? 얘들은? 암놈이 아니고 암놈? 얘는 순놈?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래서 분류해내고 얘는 도사 에미 얘도 새끼를 얼마전에 놨네 아닙니다 그냥 많이 새끼를 안 놔도 이렇게 C종이네 닦고있네 얘네들이 얘네들이 도사 도사 1개월 정도 얘네들은 1개월 정도 얘네들은 어미랑 애비 네 여기로 안 나오네 애들이 죽는줄 알고 안 나옵니다 얘네들은 믹스고 아이고 야 야가 겁이 많다 얘를 안컷입니까? 안컷이네 얘 얘도 저시부로 있네요 여긴 더 없고 여긴 더 없고 아이고 야 이걸 어떡하냐 얘 너무 많은데 지금 몇 마리나 남은거에요? 178이 요기 얘는 좀 이빨없고 얘도 도사 믹스 이쪽엔 없죠? 얘 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 얘네들은 지금 입양 못간 애들 얘들은 그럼 입양문의가 있나요? 입양 예 얘네들은 해외 입양을 보내려고 하시는거죠? 네 어이구야 고생하십니다 됐다 얘네들 6마리 오오 오 오 오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 wa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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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를 타 고양이가 많네요 여기 주변에 고양이들이 있어요 얘들도 다 도사고 도사 믹스 잠깐만 볼게요 아구 머리야 대가리 내가 참 이걸 다 어떻게 하냐 이거 몇 마리 내 맘을 채우지 못한 창이 눈물을 흘렸어 내 맘을 내 맘을 채우지 못한 창이 눈물을 흘렸어 너야 안 들어가네 한쪽 대려면 돼 한쪽 대려면 돼 시 바로 내 맘을 나 나 내 맘을 내 맘을 시전 외로웠던 새벽 새벽 여교들 벗어라 희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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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보고 있어도 그리워하면서도 마주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내 역할을 할 수 없나요 아니 하나도 안 넣어줬어 진짜 하나도 내 즐거워 감사합니다 가자 여기